깔깔 예고보스케 마나고갈 어? 꿀잠이 2배가 된다고? 최후의 생중자 전투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적은? 더 이상 스턴 상태가 되거나 방해받을 수 없다 뭐 저는 아직 그거 안쓰니까요 스케일술 안해 목숨의 사자 오 이거 이쁘다 갖고 싶다 딱대네 이거는 바꿀게요 리자드맨이죠 리자드맨 리자드맨이 원디드고 장비가 많고 회복을 당하지 않고 떠나면 하이 공가본 그래 갈망 진저위 아 뭐하지 환스카드 이거 볼까요? 위험신호 그래 한번 해보자 할게요 인카운터는 이런게 많네 아 깬거는 없앨게요 이렇게 깬거는 없애고 뭐있죠? 하나 둘 세개 필요없는거 하나 없앨게요 보석의 공격이 필요없죠 됐습니다 아 초가 있네 하나도 없어야돼 뭘 없어야되더라 이거 없으자 양기비만 하드모드? 아니 여기서 하드만 좀 힘들어 어 힘들어 영세훈련 뭐 콤보드에 오를수록 찬스카드가 이벤트가 힘들고 찬스카드 굉장히 많아 아 콤보백수가 감소한대요 그래 콤보드를 그렇게 안쓰니까 자 가겠습니다 리자드맨 저차로 가겠습니다 저의 신비를 한다고 하지만 이제는 아네스에서 게임을 시작하려고 내 섹터가 수정 그리고 사용하지 않도록 사용하지 않도록 사용하지 않도록 안쓰 이게 뭐지 인데? 어? 뭘 달랄까요? 꼭 들어와 꼭 주세요 짠! 어? 도마뱀을 먹는 자 오케이 헤헤헤 믿구만 짜니인 흐흠 한 남자를 만난데요 저희 연인과 결혼을 하고 이 말을 떠나고 싶은데 지진이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아요 그는 길드마스터에요 서로의 무장병 여러 명을 거느린 피해갈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죠 아 참여 아니야 아니야 도끼다 말하자 어? 당신이 투기장에서 결투하는 모습을 봤는데 혹시 저희가 이 마을에서 단 하나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겠어요? 여자가 원할까? 말한번 도와주자 고마워요 친구야 다장이 여기서 다시 만나요 소재한 무기는 뭐든 들고 오고요 독서 오케이 이에 데미지를 더 주고 알겠소 아 잠깐만 성공 성공 어 대단하다 어 성공 여기 여기 오케이 깼습니다 고마워요 이방인이요 잘가 땡그랑 됐소 이건 뭐야 방터 또 고마워요 스티글 오케이 스티글가 말에 도착했습니다 어어 어 여기가. 성공해야 돼, 성공. 치울 겁니다. 요거!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우리 좋아! 15골드. 15골드. 어, 꽤 이득인데? 저것도 없고. 계단. 아, 쑥 대필으네. 로링, 에버, 포워드. 헌팅, 프러트. 킬로 나아갑니다. 아치, 음식은 리자드맨만 잡으면 돼요. 리자드맨을 언제 잡냐. 악마의 카리발. 이게 쉽겠지? 자, 한번 해보자. 네, 성공. 자, 저거 뽑습니다. 요거! 어. 어. 대성공하네. 여기서, 여기서 대성공하면 돼. 됐다. 어, 뭐야? 크리처? 시우머들의 사체들. 이상한 곳이 있네. 어? 어.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못 여잤어요. 이거는... нем행AB barn 잡자! 아, 괜히 했다. 아, 괜히 잡았다. 아, 괜히 잡았다. الإład Polish being and sh culpa. 네. 정첨험 전 영 konuş 아닙니다. 홍천이? 랩맨 잡자. 아 괜히 했다. 괜히 잡았다. 본자야? 혼자니? 본자가 아니네? 아야야야. 어우야야. 어우 쎄다. 여기 쎄. 여기 쎄. 여기 쎄요. 여기 쎄요. 도망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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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잡고. 왔다.bral gas.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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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h. 세 번, 네 번 때리고, 네 번 때리네? 뭐야, 킬이 왜 달아? 아 지금, 침 Zhiyun. 막, 저기 침 도망가대. khi 또 나갔다 ln Gricnite. 어 세 번 아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아 아 맞다 맞다 넷 하나 둘 셋 넷 이 자식아 제발 죽어줘 넷 넷 우와 우와 하나 둘 셋 넷 안 돼 둘 셋 끊었다 아 와 진짜 힘들다인데 하지만 힘내 이 패턴만 잘 보면 쉬워요 어 음지카드 음지카드 필요없어 자겠다 사대 사대 물건 안 사고 무조건 음식 할 겁니다 음식 음식 음식을 꼭 사야되요 음식 필수 사기 이 이 하나 더 살까 그 끝 지금 피가 필요하니까 이 이 이 이 이 리, 리, 리자드맨만 만나면 돼요. 나가자, 일단. 어, 이게 끝인 것 같다. 어, 글 속에 낯선 자. 당신은 누구인가. 반갑다, 친구. 약간의 양식이 필요한데. 어? 내 활력을 제공해라고? 그래? 어? 고맙다. 그래? 어? 빌멸자여. 한해는 물질적 이익을 위해 본인의 피를 넘기는 것을 특별히 꺼리지 않는 것 같군. 어, 뭐야? 비밀 혈액 경매와 경매장의 위치. 오! 그래. 두 번 하긴 했지만. 1, 2, 3, 4, 5. 1, 2, 3, 4, 5 해서. 아! 제발, 제발. 어, 다행이다. 어, 다행이다. 얘, 걔 왕아닌서 다행이다. 진짜. 천만왕이다. 짠! 짠! 좋아. 멀리서 쏴아, 멀리서 쏴아. 오, 야야야야. 오, 안맞았어, 안맞았어. 아, 맞았네. 지금 우리 많이 던져. 서있군, 야식. 이게 왕이냐? 쟤, 쟤,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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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낯섭한 자식. 또 있는데? 찌야! 다리 맞으면 다 쓰러져, 어떻게 보면. 그 보스도 그렇고. 다섯개 남았으니까. 아, 사, 십육. 십육, 십육? 삼십육, 오케이. 아, 아무것도 없었대. 아, 너무해. 어, 잠이 됐냐고 한. 누군가의 사관안만 좀 내어달라고 오, 사랑해 어? 이거 뭐야? 안돼! 체력이 어? 잠시만 음식 살 수 있죠, 음식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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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이 10개씩 깎으면 너무하지 않나요? 잠시만요 어? 지금 51 세 개 남았으니까 세 개나 사고 어? 세 개 사고 그 다음에 치우 됐다 어? 드디어 한번 더 시력 아, 못하네 임시새끼 음식 이 자리 하셨나? 다 못 사네 아직 없다 끝났다 3 2 1 땡 어 안사요 안삽니다 보이네 본노 제가 가서 때려주죠 협박해야 돼 협박 협박하자 대성공 하나밖에 없어 여기다 아 아 아 비웃었어요 어떻게 된거죠? 따놓은거야? 뭐야? 혼막자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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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은 아아 피하고 이길 것 같습니다 어우야 오오오 오오오 맞으러 왔네? 내가 아아 아아 저걸 피해? 뒤치기 어우 안다 와 왜이렇게 안죽어 와 됐다 야아 진짜 독하다 독해 으 벌레들 힘들어 이었다 어? 원하는거 가져가라고? 이게 뭐지? 얼음덩어리를 생성 뒤로 뒤로 용병 기억볼게요 전자당 한번 다이약을 성공할때마다 골드를 떨어뜨리는 기운을 활동하여 이거 쓸게요 이거 쓸게요 이게 난거 같애 으흠 짠 아 기다리야 끝난게 아니었어? 아 당연히 끝날 줄 알았는데 잠깐만 어 지금 멘붕인데 지금 헐 헐 야 이거 어떻게 해 이제 아 오래된거지 야 아 체력없다 큰일 났다 이제 어 뭐야 아 크으 악마의 내기 믿지 않겠대요 안갔네 빌린 여자야 오케이 좋아 어 뭐야 체력이 뚝 떨어졌어 어? 스케일이 누가네 히익 우와 좋아 어 잠시만요 잘 부른다 척 척 척 척 아이스 끝 왔다 자 얼었다 알았다 안얼었네 끝났다 와 질 뻔했다 체력을 이렇게 깎을 줄이야 이래가 리자드맨인가? 음식 두개 넣었네요 음 좋아 됐다 어 오케이 나이스 어 어 볼게요 옥스메사지 음 보너스 데미지 보너스 데미지 에스 현장 날개는 뭐죠? 아 에스 두고 없으면 좋을 거잖아요 물 신성 오오 볼렘도 있어 와 처음 봤어 예 네 네 진짜? 너가 할게 오케이 좋아 그림자의 원에 투고 아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네 꽁 많이 오돈죠 지금 뒤틀린 협곡 뒤틀린 협곡 자 내려가 볼까요 여기서 쉬울 겁니다 아유 너무 쉬워라 성공 들어 소리 성공니? 아니요 전 불을 쓸 거예요 왕 아니겠지? 군대기 선원 오케이 한가대 한가대 뭐야 파이바인더? 아 그 사람이야? 에? 뭔 소리냐? 파이바인더라는 자가 바로 공? 아 돌 없어 철광석도 없어 아 철광석 그래 그 철광석 아아 현대기 선원이랑 그 철광석을 붙여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음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랩메스 실효 아 어 참 오우 이렇게 많아 하지만 저희겐 해머가 있죠 불타는 해머 자 갑니다 이야앗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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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이얍 으야 어 이얍 으악 으악 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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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만더 이업 뭐야 왜 찍어 이야 불타는 뚝배기 아주 그냥 대짜루 뻗었구만 아주 넌 나이게 안 돼 뭐 있니? 없잖아 와아 와 끝이 아니었어 대박 돌아설게요 3 2 1 2 돈이 없죠 아 안산나는데 괜히 갔다 3 2 야 이거 도박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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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 말하는 도박이 여기 갈게요 사막의 교단 사막의 교단 소환술 이렇게 바쳐볼까요 아으 최대하필 어 도대신에 놓여요 오오 나이스 아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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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지 오 많이 썼다 많이 썼다 진짜 좋아 좋아 많이 썼어 많이 썼어 아이템 팔게 있단 말이죠 투거 하나랑 방패 칼 못쓰죠 나 팔아버릴게요 뭐야 이거 왜이래 팔구요 네 그림자검 아 도족들에게 도족들 없잖아요 도족 팔고 이건 제가 끼고 있구요 여기 끼고 방패 팔구요 그러면 골드가 15 되니까 어 할 수 있습니다 흐리금은 저 안 쓸거에요 6개만 뗐고 여기서 아 부족하네 자 이 정도 살게요 이 정도가 어디야 조금은 번 거 아니에요 지금 시간을 흠 점점 길어지고 있구나 아 너무 많아 아 돈이 없는데 안녕 나 돈 없어 껄에다 바로 넣어 군자 협복 소환자 협복도 아니고 야 거미 얻어 가 더스트 3개 3명이죠 굿다 처치하도록 하죠 오키네 됐습니다 여기 좀 좁은데? 짠! 오 나이스 아하 아프지 이놈아 옆구리 좀 아플거다 인거운 자식들 나이스 행복하다 1,2,3,4,5,6,7,8 오케이 됐어 오케이 어? 고블링왕의 홀 원 과침 잘 만났군 바로 내가 짰던 그런 전사구만 무슨 이야기죠? 나 미스터 리오네리라고 하네 자네에게 들려줄 비통한 이야기거리 같지 어쩌면 나의 그 불행으로부터 자네가 상당한 소득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 음 어? 목이 잡았다 고블링 사유 아 수박 나겠다고? 왕이 조금 더 관영을 베풀 수도 있었을 텐데 왕의 대관식에서 제공함된 끝내주는 돌레시한 브랜디 때문에 그의 딸과 내가 모두 취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말이야 어? 브랜디? 술 아니에요 술? 저도 그 술 마셔가지고 그거 그래도 먹긴 했는데 반영은 커녕 왕은 첫 공식 업무로 나를 추방이로 했지 그 멍청이는 후회하게 될 거야 복수의 시간이 도래했으니까 어? 낯선 부족? 고블링 왕들은 수백 년 동안 고블링 왕들을 모아왔어 그리고는 마법에 걸려 끝없이 바뀌는 일련의 보물 창고들 두 개 고물들을 비추게 되었지 보물 창고가 숨겨진 위치는 오직 고블링 왕만이 알고 있네 그런데 내가 그 위치를 찾는 방법을 알아냈지 이 마법의 왕치를 완성하기 위한 엘플의 머리카락 한 줌만 있으면 된다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해야지 이건 훌륭하군 눈수를 서서라도 머리카락을 꼭 가져오게 임무를 완료하면 내가 다시 찾아올테니 걱정 말고 다음 카드는 뻔하다 엘프 머리카락 찼나 봐겠지 뭐 근데 너무 많지 않아요 지금? 까득이네 까득 사진의 도움 받을게요 배송호 배송호 갑니다 갑니다 요! 아이씨 실패야 성공단 이거 실패야 버즈 카드라고? 다 팔았지 다 팔았지 어? 안사요 1,2,3,4,5 됐네 재단 곧두신들의 영역 지도를 한 번 올리겠지요 지도를 한 번 올리겠지요 지도를 한 번 올리겠지요 지도를 한 번 올리겠지요 성공한 것들이 있잖아요 게시펌 아니면 되네 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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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을 들어줬어 오케이 축복 카드 폭군 내꺼고 건강한 체질 오 그러면 체력 올릴 게 없는데 음 어? 제거부스케 오 이 리자드맨의 힘은 플레어의 무기와 아티팩트의 마법 능력을 무효할 수 있다 그들의 잠재된 마법 능력은 그들을 만인의 두려움에 대상으로 만든다 심지어 동족들에게 좋죠 이 토큰은 더 큰 카드를 이 경쟁을 이길 수 있어 이 기술 찍어 왜 못 이겨 이걸 보여드리죠 야 어떻게 생겼니 너는 잭 어버스켓 꼬리로 쳤어? 했네 했네 짠 어로라 뭐네 야 오케이 부딪히네 찍어 아 이야 화가 난다 아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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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이게 있죠 열어버리고 아 아깝다 아깝다 짠 필살기 뿅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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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가보야? 가보? 가보냐? 가보? 가보여? 투구의 모습을 볼 수 있겠다. 똑같아. 거의 이겼습니다. 흠... 잘생겼어. 잘생겼어. 너는 죽을 수 없는 것을 죽기때문에 죽을 수 없는 것을 어 연인 30골드랑 흥난길래 봤어 아버지겠네요 이 말은 뭐야 물 아 장터 상인의 부탁 그 다음에 세 번째 아 낙선자 피네 피 4개 유령이죠 어 끝났네 정령의 걸음 뭐하고 있는데 5개 아 어 주점 4개야 또 해 6개 아 묘지 영적지우 7개째 4개 성공해서 운명의 어리석음 8개째 째 세대치레가 올라가고 저주의 3화 예원의 스컬캡 음 괜찮아 보인다 저주의 3화수 좋고 어 그제 으으 짜 미스터 리오넬 아 어 천연 뭐야 아 이가 엘프였어? 얘 머리카락 뜯어야돼? 대박 못해봐 쩔쩔쩔쩔쩔쩔 악령 거래자 11개 12개네 총 많이 했다 아이가 아직 주는거구나 킹홍버스컬이다 이엇쩔쩔쩔 헤르네이풀 언제대파면 좋네요 싹 들고 왔네요 그래서 그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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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